근데 너는 언제부터 이래 되는 거고? 아까 보니까 손가락은 움직이게 돼 다른 데는 아예 못 움직이는 거야? 카드 안 됐네... 뭐 그럼 안 써나? 막 엉망이... 여기 어쩌야 돼... 그렇지 마비가 마비니까... 근데 생각을 하면은...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? 그렇지 않을걸? 이게... 일본 최신 AV거든? 야 잠깐만... 너 뭐하는 거야 지금? 집중을 한 번 해봐봐 이것도 일종의 실험일 수 있잖아 치워... 그러면은... 니가 스타일이 약간 서양... 서양필이야? 그것도 있지... 이건 거의 해복닷급... 치우라니까... 치우가 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 야 치워... 새끼가 막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... 남자의 자존심이잖아... 그것만큼은 지켜야지... 치우라고! 너 이 놀래라 이씨... 너 끌을... 어? 난 너무 마음에 들어...